성실과 열정 한 소년이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어머니와 할머니, 형 그리고 두 명의 외삼촌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가정환경으로 극심한 영양실조와 폐교력을 앓고 있었고 정상적인 생활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소녀기는 언제나 성실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훗날 소녀는 불행한 상황들에 불하지 않고 문학을 향한 열정으로 가난과 질병을 극복했고 삶의 아픈 상처들을 작품으로 승화시켜 많은 명작을 남겼습니다. 44세 노벨문학상을 받은 이 사람의 이름은 프랑스 최고의 작가 알베르 까미입니다. 나에게 불현듯 불어닥치는 불행한 상황들을 이겨내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어려운 상황에 굴복하지 말고 이겨낸다면 분명히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